출입문 닫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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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은 우장산, 우장산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이번 역은 화곡, 화곡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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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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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되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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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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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입문 닫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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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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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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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첨na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前方道站是宵井戸,宵井戸站。 間もなく宵井戸,宵井戸駅です。 今宵井戸,宵井戸部阳な山脚は諏訪省が何度も望むのです。 출입문 닫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